나루토의 추억 여주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즐길 수 있는 제16회 여주 오복나루축제가 지난 11월 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여주 오복나루축제 취직위원회가 주최에 주변하고 여주시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축제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여주 16살 관광지 2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올해 16일에 맞이하는 여주 오복나루축제는 햇살 가득한 여주 달콤한 추억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수십만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축제 전날인 치달에는 여주의 전통운동이 왕님과 중단을 이뤘습니다. 여타 축제의 개막식과는 차별하려던 대왕님도 여주 오인 것이 못살야라는 마당극 동연으로 관객과 함께 호흡합을 소통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축제는 나루터, 나룸바당, 동물농장, 고구마당, 미도리랑, 모곡장터, 모곡마당, 모곡주막, 나루거리 등 총 9개의 특성화된 마당으로 구성됐으며 황포 돛배도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남한광의 절경과 함께 늦가을의 정치를 전사했습니다. 또한 JCI 회장대, 씨름왕 천발대회와 여주시 전북 군부대회, 여주 농업인의 날 행사, 여주 시민 노예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마련돼 축제에 흥을 돋았습니다. 축제 기간 내내 고구마 무료 시식 행사와 대형 강화솥에 너주살로 지은 비빔밥을 2천원에 판매하는 행사가 진행돼 정이 넘치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으며 옛날 복장을 한 점원들이 전통 막걸리, 빈대떡 등에 파는 주막 장터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였던 국물농장에서는 토끼, 미니돼지, 미니말든 국물을 구경하거나 국물 경주 게임이 펴져졌고 8월 저녁에는 가나무, 공들이, 난파구리가 행사장에서 개최돼 반람객들이 저마다의 소원을 뵙기도 했습니다. 원경이 여주시장은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노력해준 농업인과 자원봉사장,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주 오공날의 축제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이 좋은 수업들에 하나름 안고 가시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더욱 다채로운 축제를 준비해 명세히 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6회 여주 오공나루 축제가 신뢰상 관광지 일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주 오공나루 축제가 드디어 개최을 했습니다. 네 먼저 축제입니다. 네 오공나루 축제는 여주에서 생산되는 진상미, 여주쌀, 고구마, 땅콩, 전국 제1의 농산물을 우리 전국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렇다면 여주 쌀고 고구마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주는 토질이 우선 마사토로 여주 쌀과 고구마가 생산되고 맛있게 생산되는 게 좋은 토질이고요. 두 번째는 남한강이 흐르면서 그 남한강이 또한 토질을 좋게 하고 그다음에 수분을 공급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항상 무리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주의 쌀고금은 우리도 좋은 토질이 있다면 지금 몇 가지만 소개해주세요? 네 쌀, 고구마, 땅콩 외에도 지금 여주에서는 많은 농산물들이 있는데 그 농산물들 중에 또 브루베리, 그다음에 사과 이런 부분들도 아주 좋은 토질이 많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축제가 여주 고구나루 축제입니다. 여주에 오면 나루토를 만나볼 수 있다고요? 예 여주는 원래 임금님께 진상하던 그런 모든 복식들이 여주 나루를 통해서 한양으로 운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루가 여주에는 몇 개가 있습니다. 이포, 조포 그런 나루들이 있는데 그런 나루들을 농산물과 연결시키는 그런 걸 위해서 여주 오보 나루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체험할 것들이 많이 있죠. 우선 쌀로 비워지는 인선미, 떡매체험, 그다음에 또 이음식들을 만드는 길대떡체험, 그리고 막걸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체험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색, 땅콩 같은 것들이 또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체험들로 만들어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주에 오시면 먹거리, 볼거리, 슬길거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주 오공나루 축제가 오늘부터 이틀, 3일간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여주를 방문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즐기시고 또 좋은 농산물을 값싸게 사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올해로 16회를 만지한 여주 오공나루 축제는 진상 명품 축제와 여주쌀 고구마 축제를 통합해 지난해 여주 오공나루 축제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출발한 것으로 경기도 대표 10대 축제와 2014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1만 축제에 선정되는 특허를 이루게 되었으며 다양한 먹거리와 각종 비례들, 볼거리 즐길거리를 총만라해 방광객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여주쌀가 고구마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여주쌀!